아이콘 바탕화면에 앱 아이콘을 통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것처럼 어느 화면에서든지 스와이프로 퀵페이로 이렇게 창을 불러와서 미리 등록하신 카드 목록에서 결제를 원하시는 카드를 선택하신 후에 인증을 한번 받으셔야 돼요. 이렇게 지문으로 인증이 되었다는 표시가 나오고요. 30초가 뜰 때 가게 같은 그런 데서 계산을 하실 때 종업원인 이런 금액을 누르시면 아까 30초 떴을 때 바로 퇴근을 하시면 결제가 신속하게 걸린 거예요. 2초도 안 걸리고 이런 식으로